충남 금산햇밤고구마 구매문에 010-3599-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 산지직발송 충남 금산햇밤고구마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의 판매 접수 위를 해주셨습니다. 충남 금산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빠르게 팔려고 싸게 드립니다. 택배 받으시고 며칠 있다가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크기는 고르게는 못 드리지만 좋은 크기에 신선하고 맛좋은 걸로만 드립니다. 썩은 건 하나도 없이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선별 안되고 혼합이라 사이즈 큰 것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100박스 한정 서둘러주세요. 판매가격 10kg 한 박스 2만 9천원 무료배송입니다. 산지직발송 충남 금산햇밤고구마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010-3599-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 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com.com.com.com.com.com.com